자, 그리고 이번은 갑자기 쭈더미노 의제 가버려 띄오 다시 띄오 다시? 띄오 오케이, 이것도 별로고 자, 그러면 잠깐만요 오오오 고민 보다 더 빨리 내게 가까이 닿고 싶어 but now I'm stuck a mark EXO成员 D.O.두진社 近期推出第三張 미니專輯 他也登上 IU的網路節目 分享專輯創作理念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정한 제목인가요? 성장을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점점 성장을 할 거다라는 의미가 좀 큰 앨범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성장이란 키워드로 가사를 좀 맞춰서 듣는 분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위안을 얻으시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앨범인 것 같아요 팔레트를 또 나오고 싶으셨던 이유가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? 그냥 당연히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은 씨랑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, 너무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 거의 인생곡 중에 하나가 경수씨 노래 중에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? 있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? 어떤 곡일까? 괜찮아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렇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평상시에 어떤 음악 들으세요? 아유의 무릎 아 진짜 아 정말? 노래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최근 플레이리스트에는 지은 씨 노래 밖에 없어요 진짜요? 네 오 정말?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면서도 듣고 그냥 흘려서 조금 들었던 노래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이 팔레트에 나오는 계기로 지은 씨 노래를 그냥 진짜 다 들어봤거든요 진짜요? 근데 좋은 노래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로 而近期才刚开设 官方粉丝俱乐部的 도진秀 특별히征求 아유粉丝 니뜬의意見 没想到 아유 可是 요배을라이 还为此 전완没睡呢 없다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는 게 어때요? 라는 아이디어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고민을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몇 가지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아홉 가지 정도로 추렸거든요 일단 되게 쉬운 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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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오 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두 해갖고 나랑 디오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 나랑 팬분들 입장에서는 나 그리고 디오 해서 나도 나도를 하나 생각했고요 나도 이건 별로다 나도 그리고 이번은 갑자기 좀 썸이 나 왜 시작하나? 띠오 다시 띠오 다시? 띠오 띠오 디오가 두 도 도경수의 도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별로고 자 그러면 나도 잠깐만요 어...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... 귀여운 버전인데 경수 씨가 되게 눈이 되게 맑고 그 눈빛을 표현하는 느낌으로 띠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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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경수의 도가 두 개 띠오랑 띠오랑 그러면 띠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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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약간 저... 제 한방인데 제일 좀 무난하면서도 예쁘면서도 의미도 있는 띠오래미 띠오래미? 어? 띠오래미 괜찮았네요 괜찮아요? 네 아직까진 지금까지는 띠오래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먼저 꺼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정도만 더 해볼까? 좀 별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띠오랏을 생각했는데요 띠오랏 띠오랏 이건 왜 좋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팬클럽 창단식을 해 팬미팅을 그럼 거기서 다 같이 인사를 차렷 대신에 띠오랏 하는 거예요 띠오랏 띠오랏 이렇게 하면 띠오랏 이렇게 하면 띠오랏 나와줘 끝까지가 좀 멀어버려 일부러 날아 네게를 날리 저 사람 부숴지도록 나를 꼭 알아 또 사랑이 내게 입 맞춰라고 Oh love feels so love feels so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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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